오늘은요 고구마 깐순이 저 이거 무지 좋아하는데 그동안 없어서 못해 먹었어요 지금 갔더니 황갑게가 여기 나온거에요 이렇게 뭔데 제가 좋아하는 반순이야 반순이 배가 고프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겠죠 고춧가루 이걸로 너무너무 좋아 아들은 저런걸 안먹으니깐 밥먹는걸 모두 해줘야 되겠다 고춧가루 밥먹는걸 고춧가루 밥먹는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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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을 먹고 제가 원래 아구찜 하려고 아구를 사러 먹는데요. 시장에 아구가 한 마리도 없어요. 며칠째 장아지 아구가 안 잡힌 놈 때인가봐요. 아구가 안 잡힌 놈 때인가봐요. 이렇게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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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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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 익지 않 năm 소금 고춧가루 불에 밥 먹고싶어요 밥 먹고싶어요 밥 먹고싶어요 비중 튀어가지고 날개가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거 너무 먹고싶어요 저거 너무 먹고싶어요 먹방이 더 밟 Rodriguez 잠시 hobbit 밥 먹고싶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대주는 밑ọi 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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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분 다맨 고춧가루 그려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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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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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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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어볼께요 더웠던 그런 맛 요즘 한지 사이에 치겠어 맵을 잘 못 치겠네요 다 했으니까 바늘 먹어볼까요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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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따 바늘 한번 그런지 아이고 낫겠다